지금 뭐하세요? 자, 보세요. 먼지가 많죠? 어, 그렇네요? 제품 뒤편에 있는 팬커버에 이렇게 먼지가 있을 경우에 얼음이 잘 안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하고 청소해 주세요 먼저 전원 콘텐츠부터 분리 후에 팬커버를 분리를 하고 팬 날개를 청소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팬커버 청소를 이렇게 깨끗이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